네, 좀 기대가 많이 되요. 즐거울 것 같고 빨리 비행기 타고 싶어요. 지난 시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갔었던 것 같고 올해는 좀 이제 준비를 좀 잘하고 가는 것 같고 재밌을 것 같아요. 너무 띄워주신 것 같아가지고 부담도 많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기대해주시는 만큼 경비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것도 너무 튀어 주셔가지고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번 롤드컵에서 잘해야만 그런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무래도 그냥 한국 팀들이 가장 경계돼요. SKT랑 삼성입니다. 이제 출국하는데 한 달 동안 길게 있다볼테니까 한 달 뒤에 봐요. 이번에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